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LA갈비 볶음밥입니다. 설 연휴 때 LA갈비 많이 드셨죠? 거기에다 밥 좀 볶았습니다. 지금 설 연휴가 끝난 화요일이고요. 설 연휴 끝나고 제가 이제 배달 일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렇게 밥 먹고 가려고 합니다. 일단은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. 구독은 나중에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본격적으로 밥 먹겠습니다. LA갈비에다가 볶음밥 뒤에가 정신없죠? 죄송합니다. 고기 쩝쩝 거린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 계신데 쩝쩝 거릴 수 밖에 없어요. 음 밥풀이 묻어있는 LHIV 볶음밥 어차피 내가 먹는 거니까 조금 비주얼이 그럴 수 있겠다 아무튼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요 여러분들도 LHIV라든지 이런 거 있으시면 명절 때만 대부분 먹을 수 있잖아 밥 볶아 드세요 라일 가입이야 청순 맞은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밥 좀 더 볶았어야 되는데 양념이 잘 배게 볶아 드시면 진짜 맛있어요 강추합니다 연휴 끝나고 저 때문에 밥맛 없으셨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맛있다는 거 나만 맛있으면 되지 구독은 사치고요 좋아요나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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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